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굽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절대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중심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실 움직이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 그게 길 없다 가지 말아라 한다고 안 갈 사람이 못 되고요 내가 길이 있는 건 내가 확인을 해야 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 밑에서 굽신굽신하고 살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요 내가 뭔가를 지휘하고 통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뭐 하세요 아빠? 지금 직장 다니세요? 뭐 하는 직장 다니세요? 군산에 네트 회사 있거든요 네트 회사가 뭐 하는 거? 내 역할이 뭐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내가 말단 직원이 아닌데 내가 무슨 팀장을 맡던지 내가 팀을 꾸려서 움직일 만한 뭐가 있어라는 사람이 8월 달에 제안을 받아서 들어왔거든요 부장 근무를 해서 관리로 전체 관리로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회사 직장 다녀요 나 왜 이거 지휘하는 사람 아닌데를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거기서도 뭔가 책임을 맡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저 제 개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처음에 건축 했었고요 건설을 했었고 다음에 화장품 했었고 근데 돈이 따르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가 뭐가 있냐면 뭐 아니면 도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집잘하게 돈 번 사람도 아니고 돈을 벌러면 확 벌던지 아니오 진짜 망조가 들어가지고 거지가 되던지 이래야 되는 사람이야 아빠 자체가 망조가 들었어 망조가 들었어 근데 내가 직장을 옮겨가지고 8월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인지 지금도 의심을 조금 하고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해야 되는지 빨리 내가 뭔가를 전환점을 다시 돌아야 되는지 지금 이것도 사실 고민이네요 그게 좀 큰 고민입니다 선생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조그맣게라도 제 거를 해야 되는데 자본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막 법원에 좀 복잡한 게 이렇게 해서 파산 절차를 했는데 2년 전에 3년 전부터 내가 돈이 씨가 날라야 되거든요 길게 잡아서는 한 5년 전부터 내가 벌었던 거가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돈이 왔어요 길게 잡으면 7년부터 근데 내가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은 분명하거든요 돈 못 벌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은 분명히 벌었는데 벌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고 싸우고 모아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그게 힘든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내 거 새로 시작하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동은 또 있을 것 같아 다른 직장을 내가 오랫동안 잊지를 못할 것 같아 지금 제가 두 달 정도 근무했는데 마음이 조금 이미 떴어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떴는데 뭐를 할 것인가를 찾아야지 그냥 떠가지고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놀지도 못해요 근질근질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나한테 맞는 거를 해야 되고 오랫동안 잘할 수 있는 거를 찾고 해야 되는데 뭐 하시고 싶냐고 제가 원래는 해외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화장품으로 해서 갈기도 하고 해외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음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 나가고 싶다 근데 내가 내 거 혼자 가지고 움직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제안을 받든지 내가 제안을 하든지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움직여야지 내가 단독으로 내 거 가지고 움직이다가는 다시 또 망쪽이게 생겼어요 자본이 이제 없으니까 지금은 그 탓도 없거든요 근데 손잡을 만한 사람이 찾으면 있는데 손잡을 만한 사람이 찾으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의논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이제 도도나고 하고 난 이후로에 사람들을 다 거의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과 만나봤자 두 명만 만나고 예전에는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원래 리더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 같이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슬픈 거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게 정말 슬픈 거다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내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게 정리가 되고 마음이 내려졌겠어요 제가 2013년도 2014년도에 폐업을 했거든요 근데 딱 10년 동안 하면서 중간에 화장품 지사도 하고 동업하다가 또 나오고 했는데 한 10년간은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러지? 내리막, 내리막을 걸으면서 근데 운기가 지금도 내리막을 가고 있어야 되는 운기지 다시 올라갑니다 소리가 나오지가 못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네, 아빠 이게 있어 봐봐 이 집 가서 저 어때요 물어보니까 힘들대 저 집 가서 물어보니까 또 힘들대 매일 힘들다는 소리만 듣고 다닐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평지를 걸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내나 다 똑같은 소리 할 텐데 어디 가서 보니까는 괜찮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잘 삽니다 소리 하니까 안 나와요 없어요 아직도 내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운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내가 지금 내 거 사업 가지고 새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돈 번다 소리 전혀 안 나와요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럼 더 길어질까요? 뭐요? 그 내리막이? 길을 이제 바꿔야지 계속 지금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다시 오르막길을 가려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지 오르막길로 갈 수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내 사업체를 지금 만드는 거는 절대 오르막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니는 회사도 마음이 떠가지고 계속 다니세요 소리도 안 나오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고 다른 게 뭔가가 빨리 있으면 빨리 그 손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잡아야 될 걸 잡아야 되는데 잡지 말아야 될 걸 잡아서 다시 또 더 내리막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근데 해외로 가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내 거 가지고는 절대 못 가거든요 내가 누구 손을 잡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잡을 만한 손이 분명히 찾으면 생긴대요 있대요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알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내가 찾아가지고 이지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찾는 건 인간 내가 해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나한테 손 내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일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제 한국에서 너무 힘드니까 10년 동안 계속 힘들고 근데 잠깐만 힘들어서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복잡해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우울증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원래 한 최근에 한 달 저기까지 해가지고 그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뭐 하루에도 아침 먹고 생각 들고 점심 먹고 생각 들고 이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지금도 그냥 이렇게 얼굴은 웃고 계시는 데 있죠 막 엉엉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나 지금 다 가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디다가 마음을 터놓을 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내가 다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가 너무 많이 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일단은 없애야지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어딨어요 해서 뭐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운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답답해 미치겠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앉자마자 그랬잖아요 약간 신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요 저 점심 많이 돌아다녔어요 뭔가 가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집도 다니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삼촌이라고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뭐 움직여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 잡고서 있는 직장 조금 있으면서 어디에 그 잡을 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좀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당장 그만두면 이도저도 아니어가지고 더 울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생각은 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라도 있으면서 좀 알아보고 불러봐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딱 손 놓아버리고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자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도 궁금했었고 제가 또 딸을 혼자 키웠거든요 혼자 키워서 시집도 보냈는데 제 당면에 또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막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딸 인생인 거야 아빠 때문에 그게 잘못됐어요도 아니고 그거 때문에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듦이 더 보태진 거는 기정사실이겠지만 나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딸의 인생인 거고 지금 딸까지 아빠가 이지가지로 막 생각하고 챙기고 할 땐 아니고 일단 내가 내 자리를 찾는 게 순서인 것 같거든요 일단 직장은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손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야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아빠는 보는데 목탁소리가 조금 많이 나요 목탁소리가 많이 나요 누가 집에 뭐 이렇게 저래를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 저 사촌동생이 스님이에요 사촌동생이 스님인데 갑자기 스님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신기가 있으니까 스님이 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무당이 있어요 근데 나는 신기 없어요 아니 뭐가 있으니까 식구 중에 무당도 나오고 스님도 나오고 종교인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아빠를 보는데 목탁소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아빠에도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절에라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아 자주 다녔었습니다 향내도 맡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108배 하고 3000배 하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오면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다니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절을 가서 한 번씩 108배도 한 번씩 하고 그래요 한 2년 전에 성당도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다녔어요 제 딸이 그때 한참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도 누출력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모든 게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죠 사람이 정말 큰 대운이 찾아오려면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긴대요 더 좋은 일 많이 생기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제가 비니범으로 한 올해까지밖에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러기도 하고 금방 전에 그랬잖아 내년 8월까지는 뭔가 한 번 또 찾아보고 둘러보고 한다고 아빠가 입으로 그러셨잖아 오래 지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까지 찾아보면 분명한 거는 줄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그걸로 희망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저는 다른 사람 연결돼서 연결해서 해야 돼 다르게 사업이 시작하나요 내가 진짜 다시 끌어가지고 내가 내 거 가지고 움직여 물결은 안 해야 돼요 지금은 없어요 힘들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은 없고요 둘러보면 있다 근데 내 손잡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손을 잡아주면 열심히 하겠지만 제 스스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혼자 뭘 할 수 있는 지금 그거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잖아 마음도 안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바라는 거는 빨리 그 귀인자를 내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순서야 그죠? 그 줄을 분명한 거는 둘러보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손이 오지 않거든? 찾아보세요 있다 근데 그것마저 없었으면 아이고 어쩌합니까 그냥 끝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있다라는 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후에 인생은 좀 편안해질까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요 해외로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보다는 거기 가서 사는 게 좋겠다 근데 내가 손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저보다 어린가요? 그럴 수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거야 나한테 뭔가 책임을 지고 이걸 맡아서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맡아달라고? 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총책임자로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은 태국에 후배 간이 있는데 몽골에도 친구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또 이게 있어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해야 된대 지금까지 상한 거에 조금 더 보태고 되죠 아빠 자존심 한 번 내리고 내가 다시 오르막길로 갈 수 있는 뭔가 길을 찾는다면 그거는 해야지 근데 오늘 다녀가심으로써 그냥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어쩔까? 그런 마음은 그냥 다 버리고 없애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년 정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올해도 근데 변할 수 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일단은 둘러봐야 돼 아빠 내년에 내가 해외로 갈 수 있어요는 없어요 하만 내가 어떻게 해외를 가냐고 뭔가의 끈을 빨리 찾아야지 갈 수 있잖아요 둘러보면 근데 손잡을 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부탁하기가 조금 힘들대요 내가 지금 찬바 더블 법 가릴 때가 아닌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대요 왜냐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본인 자체가 네 거 나 좀 주면 안 돼서 우리 잘 못하거든요 내 거를 그냥 줘버리면 줘버렸지 근데 그거 내려놓고서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거 제가 좀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요 못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인생이 달린 문제라서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 아빠 내가 이제 얘기해 주잖아 이거 내리고 내가 뭔가 손을 잡고서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풀려요 그럼 제 인생이 이제 다시 우르막길인가 가서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이제 여기 있는 것보다 낫겠지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여기서 뛰어나가면 이보단 낫겠지 이보다 더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쵸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변화가 좀 생기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채무 관계도 이번에 이제 마지막 정리되거든요 네 또 좀 돈을 좀 올해에는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에는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있었던 것들 쓰레기들 다 정리한다고만 생각하시고 내년에 내가 다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운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올해 내가 뭔가를 크게 이루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올해는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막가지 청소 단계야 청소 빨리 끝내고 내년에 새 집에 들어가는 그냥 그런 기운을 빨리 오도록 맞이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원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힘들어서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원래 잡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제 했던 생각도 또 하고 그제 했던 생각도 또 하고 계속 똑같은 생각 계속 한다 근데 아빠야 이게 있다 똑같은 생각 계속 하면 뭐합니까 계속 그 자리에 빙글빙글 도는기라 다른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근데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는 이거 같은데 계속 그 생각만 하지 그거 말고 이거 같은데 다른 생각을 또 해가지고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뭔가 풀리지가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라 어느 때는 체념을 많이 했어요 되게 좀 발악을 해서 막 이렇게 다시 일어서 보려고 제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0으로만 만들자 그 생각으로 되게 발악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제 뜻대로... 올해 다시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올라가서 올해 다시 0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좀 움직여보고 딸도 막 딸 때문에도 고민하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막 저도 그러니까 아... 좀... 근데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딸한테 아빠는 슈퍼맨인데 그치 엄마한테 아들은 슈퍼맨일 텐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빠 마음 중심 잡는 거가 중요한데 이보다 더 망하지는 않겠지 지금 완전 망졌네 이보다 더 망하지는 않겠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빨리빨리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올해까지 딸한테도 모수로 보니까는 알겠지만 한 번도 뭐 이렇게 제게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게 좀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일도 해서 뭐 지금 전주에 출퇴근을 하지만 출퇴근 아침에 뭐 하는 건 일도 아닌데 과연 내가 이거 이게 저기 맞을까 이 길이 맞나 이런 되게 의심도 많이 들기도 하고 좀 다시 좀... 저는 바람이... 근데 지금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회사고요 저도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가긴 했는데 제 생각하고 너무 틀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맞지는 않는데 우선 당분간 좀 있으면서 좀 찾아보자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나와요 있어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없는 사람이잖아 없는데 있다고 하면 거짓말하나 봐 없는데 진짜 있어요 그럴만한 일이 그러면 여기보다 그리 가면 제가 조금 더 나아지나요? 그것도 이제 이런 일이 만약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럴만한 일이 지금 생겼어요 지금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다음 달에 갈까요? 예를 들자면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두 사람이 나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어떤 사람 손을 잡을까? 그것도 잘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 그럴만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선생님한테 다시 와야지 그러셔야지 무조건 가면 잘 되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직장 옮길까요? 옮기면 저 괜찮아요 물어보잖아 어디로 옮기는지 언제 옮기는지 뭐 하는 대로 옮기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너무 이쁘다 근데 아빠 닮았네 보통이 아니다야 딸내미도 근데 걔도 인물값 받았죠 보통 아니다 뭐 해요? 직업이 뭐예요? 원래 병원에서 사회복지사였어요 근데 이 얘기는 원래 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얘기예요 말하고 살아야 되는 얘기거든요 하다보니 말하고 살아는 직업 중에 가장 좋은 건 선생님이에요 알려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얘기고 근데 아빠 굉장히 처음에 제가 아빠한테 그랬잖아요 아빠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내 중심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거든 딸도 그래요 누가 어쩌대 저쩌대서 흔들리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올해가 얘가 조금 힘들게 넘어가야 되는 행변이에요 아빠 그래 뭐 어차피 이혼하고 그래서 얘도 좀 우물증이 좀 있거든요 얘 잠 잘 못잘 텐데 저하고 연락 잘 안 왔거든요 얘도 되게 예민한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또 뭐가 있냐면 아빠 닮았는가 봐 자전심이 엄청 강해요 흔드는 거 뭐 이런 거 허점 될 것들은 말을 안 하는 얘기예요 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거예요 친구 얘기는 다 들어주는데 지 얘기는 안 해요 얘도 딱 풀 데가 없다 아빠 연락 안 해요가 아니라 우리 딸이 그런 성향이라고 내가 알았으면 아빠가 먼저 손 내밀고 안아줘야지 얘는 누구한테 기대겠냐고 근데 너무 미웠거든요 이혼 적이 그렇게 돼가지고 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서 아빠 내 딸내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도 어떻게 내 딸이잖아 그럼 아빠 편 누구예요 야다 야 편은 아빠고 그게 맞는데 또 감정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야 아빠 안아줘야 된다 안쓰러운 애다 근데 절대 얘도 부러지지 않는 애다 강하다 아빠 근데 아빠도 그러거든요 겉만 강하지 속이 절대 그러지가 못해요 얘도 그래요 아빠 닮았어요 우리 딸이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빠 안아줘야 된다 알겠죠 오래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가 얘한테는 굉장히 고비해요 얘 잠 못 자요 아빠 잠 못 자고 있어요 아빠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보듬 안아주세요 꼭 알겠죠 근데 남자가 또 있는데 얘 남자 때문에 이혼했어 지가 바람 펴서 근데 얘 또 결혼하다 소리도 나오는데 또 못 살아요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같이 살든가 짜든가 동거하다가 이래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 제가 먼저 저게 할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래도 아빠 내 새끼잖아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져서 시집을 두 번 가요 세 번 가요 해야 되는 애기의 아빠 알겠죠 그리고 너무 일찍 시집을 갔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일찍 간 거가 잘못된 거고 또 시집 간다 소리는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근데 또 못 삽니다 연락을 해서 살던가 말던가 니 인생 니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냥 저냥 이렇게 그냥 만나고 살지 다시 합치지는 말자 아빠가 타일러 줘야지 알겠죠 강하다 너무 강하다 딸내미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딸로 태어났고 안타깝다 절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많이 빌고 닦고 사셔야 됩니다 신기 있어요 근데 내가 신기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런 가물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라서 많이 빈고 닦고 사셔야 됩니다 신기처럼 용기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다 해주셨잖아요 노년에 그냥 해외나 가서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해외 가서 편하게 살면 아니라 어디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자연이다처럼 어디 산에 가서 혼자 그냥 이러고 살아볼까 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뭔가 빚을 잡고서 돈을 벌고 움직여야지 어디 가고 지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거든 좀 벌어서 이제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노후를 거기서 그래 아빠 나중에 잘 될 일도 분명 있을 텐데 알겠지 그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을 때 찾아와야 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야죠